케어 자주 받아요 언니? 자주 안 받죠? 아 언니 아까 진짜 떨었다. 아 언니 아까 진짜 떨었다. 왜? 나 맨날 그래. 야, 누굴 마주칠 줄 알고. 어 갑자기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? 난 촬영할 때 항상 팩을 붙이고 미용실에 가거든. 아 진짜 까따물었어. 아 그렇다고 팩을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어떡해요? 아 그렇다고 팩을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어떡해요? 누굴 마주칠 줄 알고. 아 진짜 웃겨. 이거는.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. 너무한 거 아니야? 어떻게 알아봤는데. 아니 9층 입니로 하고 난 언니니까 아니지. 아 진짜. 진짜 팩 위에다가 마주 큰 거. 아 수명 시트팩이 아니라. 저는 흰색깔. 오연수 씨인지는 모르겠네요. 뭘 마주쳐도 상관없지. 내 애가 중요한 거지. 남이 날 어떻게 해야 하는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니까 나는. 그런 거 같아요. 나는 법에 저쪽 대는 거 아닌데 뭐 그러고 있다는 거지. 아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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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.